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은 추위가 더 풀리겠는데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영하 3도, 경북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대구 4도, 경북 3에서 6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모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 외곽도로 곳곳에 방역초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어제부터 한파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방역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을 지나친 차량이 방역대를 거북이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통과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겁니다. 지금은 대낮인데도 이동 방역초소 주변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음이 전혀 녹지 않은 채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삽으로 얼음을 일일이 깨뜨리거나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려보지만 도로는 금세 얼어버립니다.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에 소방차로부터 4시간씩 물을 공급받고 가축 비료 차량 등을 일지에 기록하는 일도 곤혹스럽습니다. 특히 지난 구제역과 AI 사태 당시 방역초소 인근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안전을 지키며 추위와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겨울철 방역활동에 대한 시도민들의 곱지 않은 시각과 민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두세 차례 큰 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8일 상주 계산동에서 발견된 청둥오리와 맷비둘기 사체를 정밀검사한 결과 AI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고령 청둥오리 폐사체와 22일 영덕의 바다쇠오리와 안동 칠곡의 흰뺨 검둥오리 23일 구미의 고니와 청둥오리 폐사체도 모두 AI 음성으로 밝혀져 경북에서는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34곳의 이동 통제초소를 운영하며 예찰과 소독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